안녕하세요 소호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 28일이 됐습니다. 새벽시간이고 대한전선 전율자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목요일이었죠. 목요일에는 전선 관련주 전력 관련주가 제법 강한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거래대금 상위 요것만 볼게요. 그래야 우리 대한전선의 차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인데 삼성전자 반도체 빼고 하이젠 로봇주 신규상장주죠. SK하이닉스 반도체, 알테어제는 바이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대왕고래 핸드체는 개별종목이고 여기서부터 세명전기가 거래대금 3,200억 터졌습니다. 재룡전기 터졌구요. 대한전선 터졌고 대원전선까지 터졌습니다. LS일렉트릭까지 있네요. 전력 관련주가 5종목이나 포함이 됐고 하나하나의 차트를 보게되면 자 추세를 완전히 돌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명전기는 이번에 인도네시아 인니죠. 인니에서 한전하고 어떤 계약을 했죠? 41조짜리 전력만 공사 계약을 했다. 그 수의주로 재룡산업하고 이거 세명전기가 같이 상승이 좀 나왔고 재룡전기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재룡전기 변압기 관련주죠.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했습니다. 91800원. 제가 6만원때부터도 계속 더 좋다. 그래서 길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그렇게 치고. 자 다음 볼게요. LS일렉트릭입니다. 자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죠. 추세를 상방으로 조금씩 돌리고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원전선도 완전히 추세를 돌려버렸습니다. 특히 지난 수요일에 거래대금이 4800억이 터졌어요. 거의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터졌었고. 자 우리 대한전선도 오늘 1920억 거의 2000억 가까이 터지면서 추세를 바꿔가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전력관련주가 제가 계속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AI와 데이터 센터의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아마존 웹서비스가 되겠죠 아마. 아마존 뿐만 아니라 또 오픈 AI, 메타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지금 천문학적 자금을 넣고 있는 만큼 전력관련주는 반드시 여기에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소식도 안내를 드릴 생각인데 그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더 힘을 내서 이렇게 새벽마다 대한전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좋은 내용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는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이 반도체, 반도체가 좀 강했고 또 음식료 업종, 화장품 관련주, 또 뭐가 있었나요? 대환거래 프로젝트 자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관련주가 다소 좀 눌려 있었죠. 자 그렇지만 최근에 며칠 전, 이틀 전, 3일 전부터 조금씩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바이오 기업들이 일부 들어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주도 상당히 강한데 제가 뭐 다른 종목을 자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현대차랑 기아차가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그래서 자 화신, 거래대금이 터진 날, 이 날이었죠. 자 이처럼 터진 날 놀래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번 수익 먹고 나오고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다. 자 기아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전체 음식용 화장품 조정 중이고 대왕고래 조정 중이고 바이오는 개별적인 움직임, 전력관련주 반등하고 있고 자동차까지도 강하다. 이 정도로 최근 시장의 흐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알아봤고요. 자 또 새로운 소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겁니다. 제가 우선 대왕전선 계속 자료 정리하고 있잖아요. 자 북미 데이터 센터 전력만 공급 계획 29년까지 또 스윙 대응 전략, 스윙으로 접근하는 거, 최종 목표가는 길게 보는 거 이렇게까지 다 안내드리고 있는데 새로운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자,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에 나온 내용이고 하나솔루션하고 대왕전선이 초구압 케이블로 맞손을 잡는다. 자 하나솔루션이 대왕전선과 손잡고 초구압 케이블 소재의 국산화 및 조기 상용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선다.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여러가지 잘하죠. 방산도 하고 신재생에너지도 하고 그렇죠? 또 우주항공 섹터도 하고 여러가지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 대왕전선과 같이 손을 잡아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사는 글로벌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초구압 직류 송전 HVEDC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또 초구압 케이블 소재 X풀 반도전 등의 고급고 부가가치 제품과 영업만 확대를 공동 추진하고 있다. 자 이번 협약을 통해서 하나솔루션은 자사 케이블 소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동 마케팅을 통한 수출 비중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자 대왕전선은 하나솔루션이 가진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산업망 내 정연망 규칙을 위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하나솔루션이 자체 개발한 초구압 케이블 소재는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고 부가가치가 크다. 강조했다. 자 초구압 케이블용 소재를 대한유산이 활용을 해서 시장에서 지배력을 높여가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케이블의 절연 용대로 쓰이는 하나솔루션이 400kV 제품급 쭉쭉쭉해서 자 이런 기술적인 것은 깊게 알아서 나쁠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좋은 내용은 초구압 케이블의 소재다. 자체 개발했고 진입 장벽이 높고 부가가치가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세계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이 매우 중요해졌다. 자 대왕전선은 제가 전일자에도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죠? 북미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미국,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까지 전방위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자 초구압 직류 송전 HVDC랑 해적 케이블 전력 분산화 기조에 따른 에너지 저장장치 저변 확대 등 다양한 로트로 통해서 전력 빅뱅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자 쿠웨이트 최초로 광케이블 생산법인 대한쿠웨이트 공장을 중공했고 쿠웨이트는 어디죠? 중동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주변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행보를 벌이고 있다. 또 남아공 생산법인의 중저압 케이블 생산처리 확진되고 있고 여기는 아프리카죠. 베트남, 여기는 동남아시아입니다. 중동 이렇게 해서 수주를 하고 있고 미국은 원체 좀 잘 했었고요. 또 해적 케이블, 포설상 가지고 있고 또 이걸로 다시 한번 지금 충남 당진에 있는 공장 자 1공장에 1단계에 중공을 했고 생산은 언젠가요? 하반기부터 생산하겠다. 그리고 1공장에 2단계는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 그리고 1공장이 아니라 2공장은 지금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죠? 2공장까지 추가될 시에는 HVDC 해적 케이블의 생산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이게 육지, 내륙 지역에만 적용이 가능한 케이블이었는데 초고압 직륙 케이블을 바닷속 깊게 묻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 소재를 하나솔루션의 협의업을 통해서 소재의 품질을 향상시키겠다.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 소재를 활용해보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대한전선 새로운 소식 좀 봤는데 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아주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 9400억, 이게 좀 애매합니다. 9400억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9700억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거의 일조에 가까운 자금을 유중도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도 땡겨서 1조를 영원에 몰빵을 했어요. 어디에 영원에 몰빵했죠? 해저 케이블하고 HVDC 특히 이제 중동지역, 동남아지역, 아프리카지역 또 원래 자르고 있던 북미지역까지 계속 점유율을 늘려나가겠다. 앞으로 실정이 쭉쭉 뽑아 나올 것이다. 특히 내년 이제 상반기에 2단계 공장까지 중공이 된다면 해저 케이블, 초고압 포함되어 있는 이 제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프함을 시키겠다. 주가를 이렇게 올리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꾸 대한전선 길게 보자. 지난 여기 경찰에 고발이 됐던 기술 유출 혐의 이런 노이즈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때 물량을 뺏긴 분들은 상당히 지금 억울한 상황이죠. 자 어쨌든 다시 잡더라도 제가 전 일제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15,000원 이하 그러니까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 비중을 뺏기신 분들은 자 16,000원 어제 종가 얼마였죠? 제가 아침 영상에서 새벽 영상에서 16,000원 종가인데 여기에 담더라도 조금 손해는 있긴 합니다만 길게 봤을 때 주가가 2만원 넘어 3만원 혹은 그 이상 쭉쭉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여기 천원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재매수 타점을 잡아보자. 물량을 뺏기신 분들은 그렇다고 몰빵을 한다거나 너무 많은 비중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또 언제 변동을 부릴지 모르기 때문이고 또 기술류출 혐의가 제가 입증하기 어려운 혐의이고 또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현재로 쓰는 리스크가 있는 건 맞는 거고요. 혹시라도 기술류출 혐의로 인해서 뭔가 주가가 다시 한번 변동성을 보인다면 그때는 좀 저점 구분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자료들 많이 받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대응 전략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전련량 공급계획 장기 투자 10분 취급목표가 장기 투자 10분 받아가시고 다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비공개 자료에 6월 7월 대응 전략 매수매도 타점 스윙 투자 10분 받아가시고 자 추가 호재는 좀 시간이 걸릴 거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미국 동부 거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빠르게 좀 진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몇 년씩 기다리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머지않아 나올 만한 호재 또 기술류출 혐의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다 정리해놨으니까 자료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 기존에 받아가신 분들도 새로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길게 보고 크게 먹을 거라면 반드시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계속 보유만 한다고 될까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수익률을 상당히 많이 깜까먹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략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안 그러면 제가 자료 정리한 거 모두 다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지금도 계속 좋고 앞으로도 계속 좋다. 그래서 길게 보자. 아직도 변한 건 없고 오히려 상황은 더 좋아지고 있다. 하나도 상당히 잘하는 그룹 중에 하나죠. 방산족도 그렇고 K9 이런 거 있잖아요. K9 혹은 우주항공 테마 또 신재생에너지도 잘하고 자 이렇게 대부분의 영역에서 사업 영역에서 잘하는 그룹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또 그래서 이번에 초고가 케이블 소재를 자체 개발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대안전선이 시장에서 상대적 우위 경쟁력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더 열심히 힘을 내서 거의 매일매일 우리 대안전선에 대한 내용 추적 관찰을 하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체코 원전 4기 짓는 거 있죠. 이거 30조 초대형 프로젝트 수혜주 후속주입니다. 이것도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늦어도 7월 14일 이전에는 발표가 날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3주 안에 결과가 날 걸로 보이고 이렇게 대안전선처럼 이렇게 5%가 됐든 10%가 됐든 올라버리면 그때는 잡고 싶어도 매수 버튼이 눌리지가 않는다. 내가 본 가격이 15,000원인데 보통은 사람 심리가 16,000원 17,000원에 못 잡죠. 그걸 이제 깨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후속주 상승하기 전에 미리 잡아가길 바라고 또 길게 볼수록 좋은 정보 또 재매수 타점 잡으시길 바랄게요. 자 모쪼록 우리 구독자님들 주주님들 계좌에 진심으로 좋은 경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텔레그램 정보방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는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것인지 안내를 드리고 거래 대금이 어떤 테마에서 어떤 테마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주도주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명확하죠. 우리는 트레이딩을 하려면 이 안에서만 놀아야 합니다. 소외주에서 놀다 오면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고 물료도 대장주에서 물려야 되고 대장 테마 주도 테마 안에서만 물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탈출 기회를 꼭 주기 때문에 반드시 그 외의 종목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수익 인증도 해주셨는데 최근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수익을 낸 거 또 JTNC는 유리기판 관련주, 실리콘2, 화장품 관련주죠. 그리고 원전 관련주, 바이오까지 시장에서 핫한 테마주 위주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자 아직도 왜 거래대금 상위 혹은 주도 테마 안에서 놀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꼭 참여를 해보세요. 꼭 참여하셔서 실시간 매수 외도 타점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꼭 시간을 내셔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날 거래대금이 어디서 터졌는지 또 어떤 섹터에서 상한가가 나왔는지 분석을 하지 않으면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자 반드시 확인하시고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고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5904-8931번 여기로 입장이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텔레그램 링크를 영상 설명란에 남겨놨어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입장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승인을 해서 안에 내용을 다 볼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요. 내용 보시면 상당히 방대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아무리 바쁘신 분들도 시장이 끝나고 나서 혹은 주무시기 전에 한 2-30분 정도 확인만 한다면 자 우리 모두가 시장 주도 테마를 확인할 수가 있고 어디서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 제가 매일매일 거래대금 상위 종목 또 상한가 종목 매일매일 분석하는 사람 치고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면 계좌가 완전히 달라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난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지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셔서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원전 우석주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재료가 있었죠?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방한은 이미 지났으니까 패스를 하고요.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수혜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가 7월 중순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빠르면 6월 말이라고도 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걸로 보이는데 최소 일주일에서 3주 안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큰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30초짜리 초대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제가 지난 5월 말쯤에 5월 23일쯤에 관련된 종목 3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2종목의 슈팅이 나왔고 아직 한 종목이 남아있다. 이거를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안내 드렸던 내용 잠시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인데요. 5월 23일 나와있죠? 볼게요. 초입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우진 엔텍은 어떤 종목인가요? 신규 상장한지 얼마 안됐고 신규 상장주가 따따블 400%로 바뀐 이후로 처음 따따블 간 종목이에요. 따따블 따따블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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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세 번 근데 이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요렇게 나 이제 뛰쳐나갈 거야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전 수혜주 두 가지 자 5월 23일에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었고요. 당시에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주셨었는데 요렇게 내용 보내드렸죠. 소속주 5월 24일 금요일 우진 엔텍 34,000원 이하로 잡아보자. 체코 우선협상대 7월 공개되고 역사적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요렇게 보내주셨는데 해당 구간이 어디였냐면 자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 여기서 좀 안내를 드렸었고 그리고 5월 27일 월요일 상한가를 갖죠. 그 다음에 연속으로 쉬었다가 다시 한번 급등 나오는 구간 다들 받아보셨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매수하신 분들은 적어도 30%에서 40% 정도 수익이 났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후속주 아직 남아있다는 거 자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변압기가 3월에 상승했고 전선화가 구리가 4월 에너지가 5월이었고 원전은 5월 말이었습니다. 자 이때 갑자기 6월 3일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등장을 하면서 석유가스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의 모든 수급이 들어가면서 우리 원전이나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벤트 날짜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 체코 원전 막판 총력전 나와있죠. 30조 초대박 프로젝트고 결과는 7월에 나온다. 7월 중순에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순 자 빠르면 6월 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탈원전에도 기술 수준 끌어올려서 프랑스와 오선협정자 선전 경쟁을 하고 있다. 막판 2파전이다. 자 유럽은 탈원전 선언했지만 실패하였고 신대상 에너지로 100% 전환 시도했지만 결국 원전으로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체코에서 끝이 아니고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등 영국, 스웨덴 마찬가지로 원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영국은 최근에 SM을 하겠다고 프로젝트 발표를 했고 민간 기업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 폴란드는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슬로베니아도 우리나라랑 원전 관련된 브리핑 미팅 같이 했었고요. 스웨덴도 최근에 원전 열기를 짓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원전 열기를 건설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후속주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꼭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여기 전화번호로 010-5904-8931번 후속주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속주 저희가 총 세 종목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우진엔텍 그 다음 우리기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종목 아직 매수 유효하다. 지금 조정받고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일주일에서 늦어도 3주일 안에 슈팅이 가능한 수익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금 여러개 남아있다면 혹은 어떤 종목에 물려있다면 이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고 기존의 종목 그리고 나서 비중 추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꼭 잡아보신다면 계좌가 바뀔 수 있다. 자 우리가 기존에 물린 종목 하염없이 기다린다고 수익이 나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시장 주도주 안에서만 놀아야 되기 때문에 자 원전 수혜주 1주에서 3주짜리 프로젝트 반드시 잡아보시고 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더 힘이 내서 7월 주도주 8월 9월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받아가셔서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호 전문가와 함께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 내실 분들은 후속주 텔레그램 정보방 받아보시고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